네 지금까지는 건강하신 분들을 위한 보험들 만나봤고요 이제는 지병이 있는 분들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유병사 보험도 인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어느정도 인상이 될까요 네 50세 남성분 기준으로 저희가 20년 나 100세 만기 뭐 암진단비 2000만원 뇌 심장질환 2000만원 이렇게 준비를 했을 때 3월 31일까지는 보험료가 132660원입니다. 4월 1일자부터는 이제 보험사들이 가장 높은 예정률을 인하를 했을 경우는 14만 1950원 총납입 보험료에서 무려 230만원 더 납입을 하셔야 돼요. 앞서서 종합보험보다는 이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유병자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에 비해서 더욱더 아플 확률도 많고 지금 고혈압당뇨 고지혈증 약 드시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한 달이나 많게는 두 달이나 세 달에 한 번씩 병원 가서 또 약을 타시잖아요. 비용이 더욱더 많이 드시기 때문에 꼭 보험료 인상되기 전에 우리 아픈 분들은 본인의 보험 한 번들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병자보험에 관련된 문의도 많이들 주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많이들 찾는 플랜 어떤 플랜이 있는지 배지영 전문가님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큰 틀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첫 번째 유병자보험 중 가장 보장범이 넓은 심내열관 수술이 들어가 있다. 10개의 보험사 중에 유일한 플랜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화활성 심장질환 사각지대, 심부전 부정맥, 심장판막질환, 폐색전증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보장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건강한 분들과 동일하게 통합보험 가입 가능 여러분들께서 착각하시는 게 나는 약 먹고 있고 예전에 과거 치료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이 안 돼. 그리고 보험 할증돼서 준비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다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세 가지만 여쭤본데요. 3, 2, 3개월 안에 진찰받으신 거 2년 안에 입원 수술하신 거 5년 안에 암으로 진단받으신 거 있는지 여쭤보고 없으면 바로 패스 보험 가입 가능하시고 다섯 번째는 이러한 유병력자 그러니까 병력 있으신 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심에도 불구하고 납입면제 기능까지 있어서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다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분들과 동일한 보장이 가능할 만큼 좋은 플랜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심내열관질환 수술비를 갖춘 곳이 국내 손해보험사를 통틀어서 한 군데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일까요? 맞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따지실 때 내 설계사는 누구야? 경력이 엄청 오래됐어. 그리고 나한테 엄청 잘해줘. 선물도 잘 챙겨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험금을 잘 수령할 수 있는지 조금만 아파도 보험금을 잘 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께서 사실 그런 걸 신경 쓰시게 되게 애매하시죠. 그래서 좀 보여드리면 심장질환 보장 범위인데 지금 심장질환, 허혈심장질환 특정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이 있어요. 급성 심근경색은 아까 보신 것처럼 화면에 보신 것처럼 칸이 조그맣죠. 그러니까 보장 금액 자체가 보장 범위 자체가 좁은 형태예요. 그런데 여기만 보장이 되는 진단들이 있고 여기는 질병 코드, 이 코드번호로 보험금을 드리는데 여기만 되는 그 보험사 플랜들이 있고요. 여기만 되는 것도 있고 여기 좀 더 되는 거 있고 아예 다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정말 간단한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보험을 준비하시는데 하나, 둘, 셋, 네 가지 중에 어떤 보험 가입하시는 게 좋으세요? 보험료가 똑같다고 보면. 이거 또한 질문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이거 하시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게 안 돼 있는 확률이 높고 이렇게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저희가 체크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장 범위가 넓은 부분까지. 다음 화면도 보시면 여기 심장질환, A사의 심장질환은 전부 다 보장이 되는데 또 여기는 빈칸들이 되게 많이 되어 있죠. 이렇게 빈칸들이 되어 있으면서 내가 어떤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금을 나오기를 기다리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 어차피 안 나오는 보험 가입하셨는데 나오게 기도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는 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원래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나오는 보험을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을 드리겠으니 여러분들께서는 문의만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히 알려진 허혈성 심장질환보다도 더 많은 개념의 보장인데 실제로 어떤 질병들에 대해서 독보적인 보상이 가능한 건가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본 질병일 거예요.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질환을 들어보셨을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바로 심부전, 두 번째가 부정맥인데 심부전, 부정맥은 제가 쉽게 조금 설명드리자면 심부전은 우리 심장이 근육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축 이한을 합니다. 쪼그라들었을 때 온몸으로 피가 퍼지는데 이 혈액 안에는 산소와 각종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호흡곤란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부정맥 같은 경우는 우리 정상 심박수가 있습니다. 60회에서 100회 정도가 정상 심박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덜 뛰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뛰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부정맥이고요. 마지막으로 판막질환은 피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반대차선으로 가면 역주행이잖아요. 그러면 12대 중과실에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세 가지 담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까지 다른 보험사들은 판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질환은 우리 심장질환에서 전체 환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심장질환을 판매한 것은 바로 혈관질환이고요. 지금 A사는 혈관질환도 보상을 하고 있고 이런 심장의 근육까지도 같이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분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유병자분들, 아픈 분들, 만성질환 겪고 계시는 분들이 더욱더 이런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유병자보험을 선택하셔야 된다면 무조건 A사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A사를 택해야겠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수술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해요. 수술비나 보장, 담보 내용도 한번 볼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의학 관련해서 아마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으면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용을 물어보기엔 참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이런 수술을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일단 첫 번째로 심장 수술 관련해서 심장 판막 질환 있죠? 판막이 고장됐을 때 피가 역류하는 걸 방지하는데 이 비용이 순수한 수술비가 2,800만 원입니다. 근데 허율성 심장 질환 준비하신 분들은 당연히 보장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4번, 4번째 우리 부정맥, 심박 조율 장치 이 전기신호를 심장 안쪽에 같이 넣어서 너무 빨리 뛰면 이제 천천히 뛰라고 하고 너무 느리게 뛰면 또 전기신호 써서 빨리 뛰게 하는 이 장치입니다. 이게 1,400만 원이에요. 근데 허율성 심장 질환에서 당연히 보상 안 하고 있죠. 우리 A사만 심장 질환 보상하고 있고요. 뭐 위암이나 간암보다도 우리 심장 질환의 수술비용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암보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대진단인 심장 질환과 뇌질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플랜에서 짚어볼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유병자 범위라고 하면 만성질환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 정도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해당 만성질환에 관련된 수술비까지 보장을 해준다고 하니까 제가 뭘 잘못 본 건가요? 아닙니다. 제대로 보셨는데 아마 이런 경우가 정말 흔치 않아서입니다. 이런 우리가 쉽게 고혈압, 당뇨,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질환이 굉장히 큰 질환이라고 생각들은 안 하고 계세요. 그리고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보상을 하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A사는 이 부분 합병증을 인한 수술비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고혈압, 당뇨, 아르시면 합병증이 가장 먼저 오는 게 눈 쪽입니다. 눈의 혈관이 우리 온몸의 혈관 중에 가장 작고 정말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명이 되는 부분, 당뇨 환자분들은 신장 쪽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사구체 관련된 합병증 수술했을 때도 보상을 하고 있고요. 관절 이런 부분, 수술비 500만 원 보상하는데 입원일단 같은 경우는 첫날부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일째부터 보상하는 이유는 지금 이런 합병증으로 수술했을 때 이틀이나 3일 이후에 태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다 2주에서 약 3주 정도 입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 관련 수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당뇨 환자분들은 이제 합병증 오는 게 첫 번째 눈이에요. 눈의 실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게 족부괴사라 해서 피가 발끝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당뇨 환자분들은 피의 혈액의 흐름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발끝이 썩어갔을 때 잘라내는 게 족부괴사.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신장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만성심부전증이나 이런 부분으로 수술했을 때 당뇨 환자분들은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분들보다도 더 건강관리를 조심해야 되는 게 식습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운동 관련해서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 지킴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아플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바로 이런 만성질환 수술비를 준비를 하셨을 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큰 질병부터 만성질환에 관련된 수술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보험, 보험료가 비싸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데요. 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보험사별로 배지영 전문가님을 통해서 자세하게 비교해 볼게요. 네, 맞습니다. 보장이 같다 하더라도 어쨌든 보험료가 천차만별이니까 일단 A사, 저희가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 A사에 이렇게 암진단 3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질환과 허혈성 심장진단 모든 걸 다 가져갔을 때 보험료는 4만 9천 원대예요. 하지만 B와 C사를 보시면 7만 4천 원과 8만 3천 원대입니다. 이유는 진단비, 이런 것들을 특약이라고 하는데 그 각각의 특약별로 보험료가 다 다르게 측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특약보험료 자체가 B와 C 보험사는 원래 보험료 측정 자체가 비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합쳐진 총 월납 보험료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장은 똑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아, 보장은 똑같이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비교를 다 해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보험을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오히려 보험료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유병자 보험을 살펴보셨습니다. 주요 담보를 포함한 A사 플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제 플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A사는 B와 C사와 비교했을 때도 보험료가 저렴한데 보장 금액도 되게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상위 3항, 100만 원의 최소 보장 금액만 준비했고요. 보험료 납입 면제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수술하시면 20만 원, 그리고 심내열관 질환 수술비, 내열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가 각 천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고 여기 71대 질병 수술비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34대 질병 수술비 말씀드렸었죠. 근데 여기는 71대니까 당연히 그 보장 범위가 더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병자 보험이지만 더 보장 범위 넓은 71대 질병 수술비가 들어가 있으면서 500만 원, 30만 원, 3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보장 금액이 측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당뇨고혈압 질환 수술, 그러니까 당뇨나 고혈압으로 수술을 하시게 되면 그 보험금 또한 수령할 수 있게 플랜을 넣어드렸습니다. 자, 아까 전에는 보험사별로 보험료를 비교해드렸지만 이제 A사의 보험료 자체를 좀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면 50세 기준으로 남성분, 여성분 3만 원대에 준비 가능하시고 60세, 70세도 여성분들은 3만 원대, 남성분들은 6만 원과 7만 원대로 보험 가입 가능하시고요. 71세까지도 보험이 가입 가능하십니다. 여성분들은 다 3만 원대죠. 그 남성분들은 보험료가 좀 낮아진 6만 5천 원대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보험을 준비했다, 내가 어떠한 수술을 했다, 그 한 수술에 대해서 보장금액이 어떻게 좀 측정이 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면 스탠트 삽입술을 하게 되면 보험금을 다 합쳐서 2천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으시고 부정맥 수술을 하시게 되면 1,500만 원 정도, 그리고 당뇨고혈압, 막막, 병증 수술을 하시게 되면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시는데 중요한 건 내가 병력도 있고 보험료도 저렴하게 들어갔는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납입면제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암, 뇌,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80% 이상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시면 납입면제 기능까지 있으니까 병력이 있다 하시더라도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수술비, 그리고 납입면제 기능까지 꼭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lica